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성도여 다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자 앞에서 대하신 그대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남궁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불려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람 끊었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기록다 할렐루야 아멘 영국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릴려 일자정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